네, 아침 6시에 강소농 고추밭에 들러봤습니다. 강소농께서 어떻게 변개충 방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영상에 담고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강소농에 오시면 잠시 고추밭에서 말씀을 나눠보고 직접 방지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많이 바쁘시죠? 네, 바쁩니다. 지금 또 오늘 새벽 6시에 우리 같이 도착했는데 고추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착과량도 많고. 오늘은 농약 방지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방지하시는가. 정말로 아래위 상하로 방지하는 게 맞느냐. 그 영상을 꼭 한번 올려달라. 그런 구독자의 요청이 있어서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예, 먼저번에 그리고 먼저번에 찍을 때는 한 어깨 정도 이래 왔었는데. 예, 예. 엄청 많이 컸네요. 지금 이제 4키를 넘어가서 기둥은 좀 높아 보여도 고추 자체로는 지금 4키를 훨씬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지금 자체로 수량도 한 뭐 엄청 달리고 지금. 그럴까요? 여기 위에 까지도 하면 지금 꽉 찼어요. 아, 꽉 되겠네요. 예, 예. 작성이 감돌고 지금. 참 많이 달리셨네. 요금은 수확이 한 며칠 내로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요 빨간게 하면 이렇게 많이. 아, 그걸 좀 따셔야 되겠네요. 예, 예. 되겠네요. 보니까. 오늘은 뭐 저, 그 탄저병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단변화방. 예. 또 총추에 벌레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예, 예. 총추에 벌레하고. 예, 예. 이렇게 방지하시겠네요. 예, 예. 아, 방지하는 모습을 직접 한번 봐야겠네요. 예. 그러나 지금 뭐 전국에서도 많이 오고. 예. 우리 그 여섯 가지는 제가 6년간 해도. 예. 갓내에서도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가져도 이제 농촌 지도자의 협의회를 해갖고. 예. 농촌 지도소에서 운영하는 각 읍면동 회장님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하나 순방을 하셨어요. 예. 그래갖고 아우 대단하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도 뭐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벤치마킹을. 예.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아, 예. 아주 저 워낙 멀리서 들어오시니까. 예. 뭐 내일도 함양 쪽에서 지금 오신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또 멀리까지 오는데 대접도 못 드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 예, 예. 예. 반결 한번 해볼까요? 예. 아, 이게 살균제구나. 예. 살균제를 우선 넣고 500을 넣을 수 있으니까. 물이 한 500 정도 거의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아, 작은 통에다 미리. 예. 이 약은 땅이 항상 바로 안 넣으면 풀어지질 않으니까. 예. 작은 통에서 먼저 넣어갖고 이제 다 대압을 한 면에 넣는 거에요. 아, 아, 고건 저 부메랑? 부메랑. 아, 저건 총첩을 해서 문약이 사축되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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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요거는 우선 위태로 좀 찾겠습니다. 아 이건 프레바톤, 암베 거셉이다 방 주문약이네요. 비오넴, 부메랑, 프레바톤, 탄저예방제와 담배 거셉이다 방 총첩을 내 3가지가 원화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칼슘제가 많이 되니까 큰 프리칼슘이네요. 요새 고추에 칼슘 결핍증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살균제, 전척제, 확산제, 농약 약흥 경감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음 좋네 이렇게 이렇게 전기 다 해놓으시고 이렇게 하신데요 작은 통에다 먼저 휘석시키면 난 다음에 큰 통에 흔내, 그죠? 어떤 분들은 바라보고 있는데 네 휘석이 제대로 안된 밑에 많이 깔리더라구요 네 작은 통에 잘 휘석하신 후에 본 큰 통에 붓겠습니다 예 이런식으로 하신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찌꺼기가 별로 많지 그럼, 그렇네요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또 한번 져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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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쥐어주고 계십니다 고추 바퀴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멀리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고 오고 계십니다. 아래 위로 치고 계시지요 상하로 이렇게 치고 계십니다 먼저 고추 키가 크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다 주십니다 제가 잠시 피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잘 묻었습니다 잘하십니다 미터스 위로 밤 자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읽고 계십니다 지금 아침 6시 반입니다 아 참 네 잘하십니다 강렬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